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관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리여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친 태풍 속에서도 안전한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도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아 내일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불신앙을 살짝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 기도를 가려고 준비할 때 이제 날씨를 보고 아 내일 못 갈 날씨겠구나 하면서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안 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했죠 나 자유 얻었네 그리고 나 성령 받았네 나 구원 받았고 성령 받았고 그래서 나는 참 기쁘다 라고 고백한 한 주였습니다 정말로 이 기쁨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의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 즉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의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만이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상태는 최고의 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무생물은 하나님이 최고의 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생물은 그저 존재할 뿐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도 지각은 가지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어서 진, 섬, 미와 같은 지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식과 능력과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격, 유한한 지식, 유한한 능력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차이일 뿐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피조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 영생이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최고의 행복이며 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픈 영적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존재로 지으셨고 인간에게는 피조물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자연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아는 것과 생명체를 아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물질을 분해하며 조립할 수는 있지만 생명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물질보다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복잡한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알릴 때 언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행동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말로 알려주지 않으면 깊은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시며 완전한 주권을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드러내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개시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오직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는 개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개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씀하시다 나타내시다 일하시다 명령하시다 알게 하시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정의가 타락한 인간은 일반 개시로만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없고 바른 감사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다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잘못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개시를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개시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며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특별 개시인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종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반 개시는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주관자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고 동시에 노아 가족을 통해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베탑 사건을 통해 사람의 언어를 나누시고 사람들을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족들과 국가들의 연대와 거주 경계를 정하셨고 그 또한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자연과 역사를 통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작품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종교적 본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직관적 지식이며 사람은 양심을 기초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잘 쓰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 앞절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않아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게 아닌 사람들은 새나 동물의 모양을 섬기며 사람이 만든 것에 절을 알며 복을 빌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한 삶으로 들어온 죄가 한 삶으로 해결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이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모양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가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자기의 몸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대신 전해주셨고 또한 그분은 그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살리며 헌신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를 깨닫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을 깨닫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죽어있던 내 영혼이었을 텐데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주었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현장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살리든 살리는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2019년도 10월달입니다 세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달 뒤면 우리는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인생에 작품을 남기실 줄 아는 예원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 작품의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원교회도 이 생명을 살리는 초점, 중심을 가지고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중심을 담고 다 같이 기도로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저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할 수 있는 예원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이 원단의 메시지가 2019년도 안에 우리에게 성취될 응답으로 응답될 말씀으로 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